안녕하세요 날개달자입니다. 오늘은 1911 M1911 권총의 하프콕 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이 안전한 상태인지 약실검사부터 하겠습니다. 약실에 단이 없는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프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풀콕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바로 해머 방식의 자동 권총에 적용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스트라이커 파이어 방식의 권총이라든지 더블 액션 해머 방식, 더블 액션 권총에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기능이죠. 왜냐하면 더블 액션 자동 권총이나 리볼버 같은 경우에 해머를 원위치 시켜서 안전한 상태로 만들 수 있고 또 디코커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프콕 기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프콕은 무슨 권총에만 있는가? 무슨 총에만 있는가? 바로 싱글 액션으로 작동하는 해머 방식의 권총에만 이 하프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리볼버와 자동 권총 마찬가지죠. 가장 유명한 총이 바로 콜트의 싱글 액션 아미 같은 권총도 해머를 당겨서 하프콕을 하프콕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자면 해머를 끝까지 당긴 이 상태를 바로 풀콕이라고 하죠. 풀콕 상태에서는 트리거를 당기면 해머가 앞으로 전진해서 뇌간을, 바이오링 핀을 쳐서, 뇌간을 쳐서 총을 격발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총에 약실에 총이 없다면 뇌간이 움직여서 이렇게 앞으로 건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총을 들고 다닐 때 휴대할 때 약실에 탄을 한 발 넣어두고 그 다음에 매거진에 탄을 장전할 때에는 슬라이드를 뒤로 당겨서 약실에 탄을 장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슬라이드를 뒤로 당기면 당연히 이 해머가 풀콕이 되게 되죠. 이 풀콕이 된 상태에서 더블 액션 권총 같은 경우에 디코커를 사용해서 해머를 원위치 시켜서 안전한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지만 싱글 액션 해머 방식의 싱글 액션 권총은 이 해머를 다시 원위치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풀콕인 상태에서 안전장치를 위로 올려서 콕 앤 락이라고 하죠. 이 콕 앤 락된 상태로 총을 휴대하고 다니다가 총을 쓸 일이 생기면 안전장치를 내리고 그 다음에 트리거를 당겨서 격발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상태로 홀스터에 넣고 들고 다니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해머를 완전히 풀콕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고 다니고 싶다고 한다면 안전장치를 내리고 해머를 잡은 상태에서 트리거를 당기면서 살짝 이렇게 해머를 놔줘야 되는데 해머를 이렇게 약실에 한 발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해머를 완전히 원위치 시키는 것은 이 총에서는 1911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위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파이어링 핀 블록커라는 안전장치의 유무에 따라서 이 상태가 안전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안전하지 못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1950년대 이후에 나온 권총들 같은 경우에 파이어링 핀 블록커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는데 1911 같은 경우에 콜트에 시리즈 80부터 파이어링 핀 블록커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트리거를 당기지 않으면 이 해머가 공위를 건드려도 파이어링 핀을 건드려도 앞으로 전진을 하지 않죠. 그런데 그 이전에 나온 권총들 시리즈 70 방식의 권총들은 1911은 파이어링 핀 블록커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초점이 잘 맞나 몰라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안에 여기 뇌관이 있는데 뇌관이 아니라 공위 파이어링 핀 보이시죠? 이 파이어링 핀의 전혀 트리거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파이어링 핀을 누르면 움직입니다. 보이시나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파이어링 핀 블록커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원위치를 시켰을 때 약실에 탄이 한 발 장전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해머를 끝까지 돌려놓은 상태에서 뒤에 무슨 충격이 가해지면 탄이 발사가 됩니다. 보이십니까? 이 상태에서 갭이 있는데 물론 지금 이렇게 끝까지 갖다 놓은 상태에서도 공위를 건드리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만큼 앞으로 보이십니까? 해머가 움직이는 뇌관을 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탄이 약실에 한 발이 장전된 상태에서 총이 떨어진다거나 해서 이렇게 해머를 치게 되면 해머가 눌리게 되면 탄이 오발 사고 그러니까 탄이 격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실에 탄을 한 발 장전해 둔 상태에서 이렇게 들고 다닌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기능이 바로 하프콕이라는 기능이죠. 그래서 해머를 한 칸 당기면 딸칵하고 걸립니다. 이 상태에서 1911은 트리거를 당겨도 트리거가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해머도 움직이지 않는 안전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약실에 한 발 넣어두고 총을 들고 다닐 수 있죠. 물론 다시 쏘려면 해머를 끝까지 당겨서 풀콕을 해줘야만이 총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풀콕을 해서 컷갠 락으로 들고 다니든지 아니면 해머를 풀 때 하프콕 상태로 이렇게 풀어두면 안전하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911도 모든 1911의 이렇게 하프콕 기능이 트리거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1911 같은 경우에 파일 앵핀 블러커 기능이 들어가 있는 총도 있고 그리고 해머 내부의 모양에 따라서 하프콕 상태에서도 트리거를 당기면 해머가 움직이는 그러한 총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 하프콕 기능은 싱글 액션 자동 권총의 1911 같은 싱글 액션 자동 권총을 안전하게 들고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둔 그러한 기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권총에는 적용되지 않고 옛날에 나온 권총에만 남아있는 그러한 전통적인 전통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고전적인 그러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죠. 오호격발을 막기 위해서 하프콕으로 걸쳐서 안전하게 총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바로 하프콕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이상 날개달자였습니다.